쌍용차의 차세대 SUV인 J100과 KR10에 대해 차급과 디자인부터 재원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수전인 한창인 쌍용자동차는 아직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J100과 KR10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커뮤니티와 댓글에서도 정말 많은 의견이 오갔죠. 쌍용에게 채찍질을 하면서도 정작 두 자동차의 희망을 놓지 않는 우리 이게 바로 애증의 마음일까요? 첫 번째, 차급과 차량 성격입니다. 현재 J100은 중형급의 도심형 SUV, KR10은 오프로드 스타일의 준중형급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차량 모두 뷰티풀 코란도의 모노코크 바디를 기반해 제작되는데 적어도 KR10만큼은 프레임 바디이길 희망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랜드로버 디펜더가 보여줬듯 모노코크 바디도 기술력만 된다면 충분한 강성과 내구성을 보여줄 수 있고 무엇보다 여러 고객층을 포섭해야 하기에 오프로드에 특화된 프레임 바디를 무턱대고 밀기엔 쌍용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과연 KR10은 어떤 차체일까요? 현재 쌍용에는 중형급의 자리가 비어있기에 J100이 출시한다면 과거 카이런의 후속임과 동시에 코란도와 렉스턴의 중간을 메우게 됩니다. 무소라는 이름이 부활하길 많은 분이 희망하고 있으며 위장막과 예상도를 기반하면 대략 산타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작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형제차인 KR10은 티저 사진부터 과거 코란도의 후속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양산이 취소됐던 XAV 컨셉트의 재림으로 보이는데요. XAV 땐 티볼리의 뼈대를 응용했듯 최소 티볼리에서 코란도급의 사이즈로 추측됩니다. 설계에 있어서 오프로드 주파 능력에 얼만큼 투자를 할지 궁금해지네요. 두번째, 역동적인 디자인입니다. J100과 KR10에는 쌍용의 새 디자인처럼 Powered by Toughness가 적용됐습니다. 강인함과 모던함을 표현했다 하는데요. 쌍용차는 지금까지 디자인을 담당하던 임원이 정년 퇴임했고 이젠 새로운 사람이 지휘한다며 자랑거리처럼 말하고 있는데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디자인에선 SUV의 본질을 찾아내겠다 하네요. 두 차의 디자인은 역시 비슷한 테마를 가졌습니다. 검게 칠해진 전면부가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데 수직적인 그래픽의 그릴은 정통 지프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J100은 얇고 긴 DRL로 랜드로버 이보크 같은 도심형의 느낌을 살렸고 이에 반해 KR10은 원형을 재택했습니다. 이 역시 정통 지프 시리즈 및 코란도를 계승한 것이죠. 두 차 모두 기존의 티볼리 룩을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쌍용 역시 이것이 목표였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두 차의 측면 역시 정통 SUV가 잘 보입니다. 팬더가 아주 강조됐는데 KR10은 휠하우스 상단이 툭 튀어나온 재미있는 스타일을 보여주네요. 두 차 모두 휠하우스의 플라스틱 클레딩을 크게 만들어 오프로드의 성격을 강조하는데 렉스턴은 팬더를 비롯해 이 클레딩까지 얇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차가 덩치에 비해 빈약해 보였죠. 두 차의 가장 큰 차이라면 D필러의 유무로 J100은 차가 길기에 두꺼운 C필러 뒤로도 창문이 하나 보이는데 KR10은 C필러까지만 있어 그 차급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J100의 테일램프는 구형 코란도처럼 수직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KR10은 정사각형에 가까우며 이 역시 정통 지프를 계승한 스타일입니다. 재미있는 건 중앙부로 두 차 모두 블룩 돌출된 입체감이 보이는데요. 스페어 타이어가 달린 듯한 느낌이 독창적이고 인상적입니다. 새로운 패밀리룩일까요? J100의 경우 특허 출원한 실내 모습도 등장했는데요. 외관에 비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구형 BMW가 생각난다는 의견도 있었죠. HUD의 존재도 확인됐는데 이럴수록 실물이 기대되네요. 마지막 주행 재원입니다. 두 차 모두 재원은 크게 알려진 바 없지만 순수 내연기관에선 2.0 가솔린 터보, 1.6 디젤, 그리고 2.2 디젤이 후보군입니다.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겠다는 쌍용차의 말이 실현된다면 하이브리드 역시 강력한 후보군이며 코란도 이모션과 같은 전동화 모델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인수되느냐에 따라 이 전략도 크게 변할 것 같아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쌍용 J100과 KR1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버와 내차 판매, 전차종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